동물과 인간 사이 영장류란 이름으로 불리는 이 녀석들이 오늘 할 말이 있다네요 오늘도 손 쓸 줄 알거든요 허참 아니 쓰는 방법 좀 틀리다고 이렇게 등급을 나눠놔도 되는 거예요 아 정말 너무하네 오오오오 아 이런 이런 그게 얼마나 큰 차인지를 모르는 녀석들이군요 만유팍추어 한때 인간의 손이 모든 생산의 기본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손해 역사에 암흑기가 있다면 그건 바로 산업혁명 당시 몇몇 사상가들은 이렇게 개탄하기도 했죠 심지어는 기계로 중무장한 영국 면직물 사업자들에 의해 인도 수공업자들의 손가락이 잘리는 만행이 저질러지기도 했습니다 격동의 과도기를 지나 격동의 과도기를 지나 인간의 손은 자연스레 제조와 생산의 영역을 벗어나게 됐고 그 빈자리를 기계가 대신하게 됐죠 그래도 아직 손이 빛을 바라는 건요 물건을 만드는 정신과 영혼만은 아무리 성능 좋은 기계랄지라도 흉내낼 수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만유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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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국음식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